까꿍 나비사님께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거든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아지 주라고 이렇게도 장난감 두개를 보내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강아지용 식탁 그릇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핑크를 받게 됐습니다 여주에서 이렇게 도자기로 해서 직접 엄청 단단하고 네 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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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를 바 cherche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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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arch 저국은 참 잘하고 있네요 우리 아지가 아직 비나이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잘 갖고 주지? 잘 갖고 노네 아 기다려 기다려 앉아 아 아 아 아 아 다 먹었죠? 밥을 다 먹었죠? 아 아 아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